2, 3, 4, 4, 5, 4, 6, 6, 7, 7, 8, 8, 9, 10, 10, 11, 11, 12, 12, 12, 13, 14, 12, 14, 14, 15, 16, 16, 16, 17, 17, 17, 18, 17. 안녕하세요 쓴로파입니다. 2017년 한 해가 가고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의 2017년 다들 잘 마무리하셨나요? 저희 쓴로파에게는 2017년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값진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쵸 이번에 한국, 일본에서 앨범도 발매했고 그 다음에 콘서트도 무사히 gem 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AAC 상식에서 상도 받았잖아요.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2017년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한이였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여러분, 2018년도 저희 스누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또 2018년에는 또 황금 개띠라고 해요. 아, 맞아요. 개띠. 근데 또 저희 스누퍼에도 개띠가 두 명이나 있거든요. 네, 바로 우성씨와 태형씨인데 2018년도 무술연회는 어떻게 지내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. 네, 무술연회는 무술을 좀 더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. 오, 멋있어요. 장난이고요. 네, 2018년 무술연회는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누퍼가 더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개띠만큼 개띠 저 우성과 그리고 태형이가 아주 활약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. 많이 지켜봐주시고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황금 투어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